랄랄라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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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러 탈러 뭐야? 탈러 탈러 온 빨리 이쪽으로 가 여기가 어디죠? 캐리비언 베이예 엘시티가 캐리비언베이에 왔습니다 진짜 진짜 콘텐츠가 엄청 뭔가 진짜 커졌어 감사합니다 진짜 통대관 통대관 지금 이렇게 약간 어두운 이유가 이제 여기 관객분들이 다 없어지시고 밤에 관객분이라고 아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손님께? 손님들 다 빠지시고 이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골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저희가 할 첫 번째 게임이에요 저희가 게임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가 팀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저랑 성찬이가 두 팀을 구성을 할 건데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둘이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씩 뽑기할까요? 네 지금 저희가 9명이니까 한 팀에서는 5명이 될 거잖아요 그 팀이 이제 돌아가면서 심판을 하시거나 혹은 심판을 정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우리 여러분 좀만 짜릿해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우리 좀만 짜릿해 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앤드리 형 가세요 가세요 그러면 그러면 자 타로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천천히 하면 잘하지? 야 천천히 우리를 안 뽑았다 형 진짜 실수한다 너 진짜 진짜 실수하는 거다 진짜 실수하는 거다 정우 형 정우 형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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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 내 처리 도진이 너 가위바위보 도진이 너 가위바위보 톈이 형 텐 형만 아니다 톈이 형 나 가져가면 이긴다 나 원래 뭐 매니아 물 들어올 가족 똑같애 똑같애요 멕이 가보시 셔오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멕이 가보시 저는 쿤이 형 굿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온태료에 저 팀 고르면 안 돼요 아 네 가세요 가세요 아 그러면 태니 태니 팀 고르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우리 팀은 도진이, 해찬이, 타로, 태용 저희 팀은 코은영, 정우영, 텐영, 핸드리영 그래서 오랜만에 온 텐영을 위해서 저희 팀 이름은 롱타임노텐으로 하겠습니다 센스 있네 괜찮지? 내가 뽀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데 뭔가 약한 거 아니야? 무조건 일기야 우리 팀엔 제가 있잖아요 너 물에서도 게임 잘해? 나 있잖아 Let me do it for you Do it, make a wish? Yeah, make a wish 우리는 몽고랑 팀 이름이랑 같아요 아, 네 분이요 Let me do it for you 자, 가겠습니다 롱타임노우 텐! 텐영이 오랜만에 온 기념으로 근데 진짜 괜찮다, 괜찮다 야, 나 있으면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믿어 믿어봐 네, 저희 지금 각오는 무조건 이겨서 텐영에게 선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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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은 그냥 텐영 위에서 만든 거야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네, 저희 팀은 일단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와 같이 신부해 원래 물놀이가 제일 위험해요 맞아요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합시다 오케이, 렛츠고 근데 골키퍼가 없대요, 아시죠? 제가 심판을 했습니다 나랑 누가 할래? 나 공격할게, 그러면 판매면 내 시간이야, 판매 At night, my 시간 믿어, 믿어야 돼, 진짜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 나 내놓을게 아, 대박 정모야, 여기 있다 오케이 정모야 어이, 여기 앞에 한 명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정모 그 자세에 방금 나 바지 벗게 해줄 뻔했어 바로 첫 골 넣고 시작할게요 갑니다 정모, 나 믿는다 시작! 정모야! 아, 이 나무 너무 뒤쪽으로 갔어 정모야, 정모야, 정모야 야, 바로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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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자, 누가 알았어요? 형, 왜요? 왜요? 왜 쳤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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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이거 축구보다 힘들어 나이스, 앞으로 일단, 앞으로 가야 돼, 또 나야, 또 나야 나아 골 때, 골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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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파이팅! 따라가세요? 아유! 다Т어! 다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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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다툴업! 자 전반전 3대1로 성찬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막 던져 다리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다리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다시의 순간 형 Kristine 상구를 두드립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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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디 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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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찬 팀이 4명 가고 나머지 5명 한 번에 했었어야 돼. 얘 2인분이야. 키가 너무 커. 아프지 않았어. 저희 팀이 4대7로 이겼습니다. 힘이 딸려 힘! 정크롭팀 보시고 그러면 우리 다음 게임하기 전에 메가스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가스톤! 메가스톤을 타러 가보도록 하죠. 메가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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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리비 앞에 대표 놀이시설 메가스톤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메가스톤에 대해서 알고 탑승을 하시면 조금 더 재밌으실 것 같아서 저의 그 대표 멘트인 리듬 멘트로 짧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탑승을 도와드릴 겁니다. rations을 통하고 아아아아 앞에 있는 라이프가자들의 안내를 받아 한자리에uct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족inger 네 저에게 partners 메가스톤 저에게 확장 메가스톤 한자린 1분, 앞 때부터 6분 돌아가는 유기생이 보트를 따고 한자린 1분, 앞 때부터 1분 다 마지막 lindo 신발부터 양말까지 다 다다 젖으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여기가 완전 소울 좋았다 감사합니다 예분 5분씩 나눠서 저희의 보트 탑승을 해보시죠 5명 먼저 갈까요? 남중 벌레 많아. 거기만 있어 이거 태령이 꽃이라서 태령한테 다 몰리네 아 무서워 롱 찰노 탭! 고마워! 고마워! 빠이! 뵐게요 고마워! 간다! 생각했던 거랑 달라 고마워! 고마워! 저희가 걸어내려갈게요 간다! 오 마이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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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목이 아파! 재밌다 하나, 둘, 셋 위로 아리로 위로 아리로 위로 아리로 위로이 커 고마워! 재밌다! 두 발씩! 남자답게임 강력이게임 원투 메가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탑승! 솔레 두 명총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 맞아요? 또 솔레인데 이거 맞아요? 화이팅! 두 명총이 남아있습니다 나 진짜 공포즈인단 말야 재밌겠네요 공포즈 나 울고 싶어 지금 첫 무대 할 때보다 더 떨려 어떻게 부정관리가 안돼 진짜 처음부터 정색하고 탈격 제가 아직 23살 목소리 조심해 소리 하나도 안 지르고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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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아봐 안 잡아봐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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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É oder? 재미있어요? 웃겨서 진짜 hartu 아니 쌍아있던 것보다 훨씬 화를 해요 다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노래 한 곡 뽑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신나는 노래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너무나 밋빛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얻어 오세요 반갑습니다 Let's get it 신난다 자 감사합니다 캐리비언베이 야외 바닥불에서 인사드리는 저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언베이를 대변하는 직원 피타 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캐리비언베이를 조금 즐기고 계신가요? 네 네 메가스톰에서 소울리스 저와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영혼을 베끼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영혼 멀쩡하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렇게 넘치는 텐션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신나게 게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잠깐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토크를 나누는 타임을 조금 가져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NCT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타 남 네 티타 남 오우 발음 좋으시네요 티타 남 예스 그렇습니다 저희 또 두 번째 게임 시작할 건데 첫 번째 게임은 또 Let me do it for you 팀이 아쉽게도 스킬을 뺏기게 되었어요 그렇죠? 네 이대로 그냥 분위기가 조금 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팀장님으로서 팀원분들의 사기를 이끌어 올 수 있는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팬이 너무 오랜만에 나왔다고 저희가 또 이길 수 없잖아요 아 원래 승자는 말이 없다 결과로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양 팀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운데 남은 게임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아주 크게 기대가 됩니다 어떤 팀이 이기시든 간에 저는 위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이기는 편은 어차피 우리 편 아닐까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 그렇다면 이 분위기 그대로 두 번째 게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게임 이름은요 다들 아시죠? 넷, six, seven I want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빠져야 네, 첫 번째 게임 이름은 I want a boat입니다 아, 이 게임을 어떻게 하냐 지금 제한시간 2분 안에 얼마나 많은 공을 가져오느냐가 관건인 게임이에요 다들 이해하셨죠?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우리 경기와 대선 Let me do it for you Let me do it for you Yeah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인가? 여기, 여기, 여기 아, 나이스 아, 아니, 여기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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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야! 수고하자 이거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아? 일단 이 부분 이제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이 어, 눈은 안 가진다 안 가져 저기로 와 가까이 와서 마지막에 다 아 누가 놀이를 그렇게 좋아? 야, 나 망했어 괜찮아 시간 없어, 이제 와야 돼 전진이 형, 버스 안에 넣고 이제 와야 돼 야, 하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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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렛츠고 오, 나이스 좋아 좋아 아, 솔직히 그건 많이 있는데 하나 남겨, 하나 남겨 오케이, 끝! 많은데, 지금? 이게 뭐야 우리 팀 갈게요 시작 빨리 던져 던지고 있어 또 빨리 야, 저... 저리랬는데 우리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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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김정우 모틀에다가 놓고 있었어 뭐예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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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야, 이리로 오는 거 다시 잡아 야, 이쪽으로 와! 랩이 될 거야 성찬아! 성찬아! 팬형 진짜 스킬 미쳤어 테크닉이 미쳤어 피지컬이 피지컬이 미쳤어 뭐야? 성찬아! 일어나! 여기에 해찬이 있어요 들어가야 되죠 어! 어! 어허! 오케이! 오케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 좋아요! 나이스! 그렇게 하면 되잖아 잠깐만요! 손 너무 커요! 손 너무 커요! 이겼어요! 이겼다! 깔끔하게하게 여기 보트에다가 하나씩 넣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다같이 셀게요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둘 넣어 넷 일곱 자섯 빨리 아야 자 동시에 해 여덟 아니야! 아니 손이 안 떨어져 와 너 진짜 그냥 같이 던지면 돼 둘 어른 어른 저런 하나 아 천천히 천천히 아 뭐야 뭐야 네 네 네 내야 돼 저기 있잖아 아야! 아야 맞아 맞아 아야 맞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쳤다 아 이거 진짜 오바스 한 바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애전해요 아 근데 난 진짜 난 진짜 공평하게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근데 야 니네 찜도 느리게 내고 얘도 느리게 내니까 모르겠어 이거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좋아요 렛미 두 이거야 팀이 이겼습니다 후우우우우 이겼는데 뭔가 그렇게 기쁘진 않아 어 그런데 뭐 네 어차피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음 게임 위면 되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번 게임은 당신들이 이겼어요 좋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음 게임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갑시다 좋아요 레쓰 고 상찬이 좋아! 잘했어! 얘네 빨리! 한 번 더 올라와, 한 번 더 올라와! 야야야! 야야야 조심해! 아니 얘네 이렇게! 이렇게!